준비를 다 같이 정말 잘해가지고 이게 무실점을 마친 것 같아요. 아쉽게도 승리를 못했지만 다음 경기에 무조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원균형이랑 현수형이랑 골을 안 먹으려고 정말 홀란드부터 많이 했는데 골을 안 먹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경기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큰 실수 안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팀에 도움되려고 했고 형들 말 잘 따르고 코치님도 말 잘 따르고 그래서 꼭 이기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 만약에 또 뛰게 된다면 상대 포드한테 절대 밀리지 않고 강하게 하고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